네 최근에 그 왔던 사연이 있는데 짧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대가족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으신 거냐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어갖고 손자 손녀 다 해갖고 집안 구성원이 19인 거예요 지금 19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니 얘 한 명만 더 나오면 말이야 20명이 되는데 뭔가 짝수가 안정적이고 좋아요 며느라기야 너희들 어떻게 안되겠냐 딱 20명을 맞추자 내가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되게 시크하죠 딱 나오시더니 문 열고 나오시더니 당신만 죽으면 짝수가 되겄네요 당신만 죽으면 짝수가 되겄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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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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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